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파생결합펀드 DLF 손실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폐소했습니다.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한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을 원고폐소로 판결했습니다. 재판부는 불완전 판매 손실이 막대한데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한 점에 비춰볼 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황 위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앞서 2019년 미국과 영국 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증권과 이에 투자한 DLF의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에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등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.